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8월 1일 세계의 수면 평균 온도가 섭씨 20.96도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평균 바다 온도 역시 최근 53년간 1.1위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높은 바닷물의 온도와 낮은 연직시어 그리고 높은 해양, 열용량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태풍의 세력이 슈퍼태풍 근처까지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린 중국에서 건너온 강력한 저기압 역시 과거와 다르게 긴 정체기간과 많은 비구름대를 몰고 오고 있는 지구 환경입니다. 먼저 9호 태풍 사울라 10호 태풍 담레이 그리고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트리플 태풍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발생한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 쌍태풍, 더블 태풍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혹여라도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상진로는 10호 태풍 담레이는 8월 28일 일본 살리쿠에역, 쿠쿠시마, 미야기연 등의 동북지역 인근 해역을 지나가면서 태평양으로 사라지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호 태풍 사울라 역시 다음 달 9월 1일에 중국 푸젠성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예상진로를 살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일본 관동지역으로 전향하여 움직였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미국기상청에서 조금 전에 또다시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놓으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월요일에 일본 두슈를 관통하며 대한해업을 거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혹여라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지만 6호 태풍 카눈의 경우에서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호 태풍 카눈이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하였었는데 갑자기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남쪽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급격하게 틀면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서 북상을 한 경우에서처럼 11호 태풍 하이쿠이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되지 않아야 하는 불안한 시그널의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상황입니다. 태풍의 경우 예측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의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의 저기압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중국 산동성을 거쳐서 서해를 통과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 수치예보 모델들에서 예측되어지고 있으며 이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로 인하여 다음 주 월요일 8월 28일부터 8월 31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가 올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